오늘 이 스파링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은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돌아가기가 싫어요. 오늘은 무조건 살아남고 싶습니다. 첫번째 라운드,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액션! 참고. 에이븐 마지막으로 1,2,4 knees, 3,4 knees, 4,2,5,0,0. 30 seconds, stop smel. Break. Break. 20 seconds, start smel. Read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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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ytyy turn off him. Rock. Re Mengli. Time. Time. broken. 킥 많이 썼어요 온몸에 지금 다 힘이 들어가있어 주먹 가볍게 치고 킥 하나씩만 섞으라고 제발 킥 바로 차지 말고 주먹 섞고 킥 섞으라고 마지막 라운드 레디 액션 머리 두고 머리 두고 주먹 두개 세게 킥하라 주먹 두개 세게 킥하라 킥 나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다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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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al 10 básicamente 10 Pink овать 곰 very 왜 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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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홀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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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더 퇴실을', 타이션이 너무 잘한다 잠사입니다. 5분 동안이 공간에서 동양의 몸 무거 comple지 않으면 하네요 폭망. 폭망이죠, 폭망. 다음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KO시키는 모습도 느껴져요. 나는 아니다 이런 안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정신상태가 좀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타격하다가? 타격하다가 다 하긴 해봐. 누가 시킨 대로 할게. 네가 시킨 대로 할게. 최대한 그렇고 조금 아냐. 제가 지금 주먹에 부상이 있어요. 최대한 타격을 조금 안 하고 한 40% 정도의 힘만 써서 이기고 싶었어요. 최대한 적은 힘으로. 박형근 지겨워서 집에 보내고 싶다 이래도 저는 아마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그만큼의 실력이 있으니까 저는. 자세히 시작합니다. 정진아! 야! 남편 내고 남편 내고 가면 할게! 너무 에어럴는 것 같다. 다시. 다시. 천천히. 조사하자. 안달해 보고. 안달해 보고 간절할 것 같다. 무릎! 무릎야. 무릎! 이렇게 유지야. 무릎! 무릎! 무릎야. 형은아 조금만 이빼해 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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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머리들고 이제 형은아 머리 들고 크게 안 대시 때리는 거야 크게 안 대시 내가 한번에 공 10분, 10초! asiang은 0초에 3분의 20초에 3분의 20초에 제발 10분만! 4秒! 힘들다시피 못한다 5,5,5! OK, final round, action! 우hockkiteel-kulee, 예ukan, 차이단, Bar Eyes 한 Him 형그라 리언벨레 가도 돼 리언벨레 가도 돼 약간 머리 들어 상체 들어 상체 좀 들어 해 체중 뒤로 체중 뒤로 그렇지 체중 뒤로 때려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잘 살아왔다 깔는 게다 이즈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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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끌어다 풀고 진짜 잘했어 그만 세지는 것도 지겹다 이제 빡 생빠 통。。 깔은 원 에